ABC 회계법인의 대표인 암병찬 공인회계사가 미국 검도협회 산하 서부검도연맹의 회장직을 맡아 올 1월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서부검도연맹을 이끌게 됐습니다. 미국 검도협회는 전국에 14개 지부가 있는데 서부검도연맹 WKF는 유일하게 한인들이 주축이 된 지부로 서부검도연맹 산하에는 LA 등 남가주와 라스베가스의 11개 도장을 거느리고 있으며 총 3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검도를 해온 암병찬 회계사는 서부검도연맹 산하의 라케나다 도장에서 13년째 검도사범으로 활동해오면서 후배 양성을 해오다 이번에 서부검도연맹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마치 보이스카우트의 이글스카우트 시스템처럼 우리 검도에도 WKF 이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8&under 주로 중고등학생이 되겠죠. 그중에서 1단서부터 3단 사이에 블랙벨트 학생들을 모아서 이글 클럽을 만들고 이 중에서 졸업하기 전에 3단을 받게 되면 WKF 이글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금년에 런치해가지고 제 임기 동안에는 이것을 완전히 세럴다운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WKF 이글 클럽은 보이스카우트의 최고 영예인 이글과 같은 개념으로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고교생 과외 활동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병찬 회장은 밝혔습니다. 안병찬 회장은 고교와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 셋을 두고 있는데 본인이 검도 5단, 아들이 검도 각각 3단과 1단으로 가족이 합쳐서 모두 검도 12단인데다 아들 셋을 모두 보이스카우트 이글로 만든 열성 아빠입니다. 현재 서부검도연맹의 회원들은 대부분 한인으로 대여섯살부터 이른 살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안병찬 회장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검도처럼 좋은 운동이 없다고 적극 추천합니다. 첫째, 한 번 블랙벨트가 되면 영원한 블랙벨트이고 그 다음에 검도를 통해서 단순한 예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WKF 이글 시스템을 통해서 리더십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봉사 정신도 같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서부검도연맹은 지난 2018년 인천에서 57개국 선수들이 출전한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서 미국 대표팀으로 참가해 단체전 3위에 입상한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부검도연맹 참가 문의는 www.gowkf.org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정연호입니다.